썰맘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0세, 환갑을 맞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마흔의 사별을 했고, 아들이 있는데 몇 해 전에 결혼을 했죠. 슬아의 아이는 없고요. 뒤늦게 저에게도 동갑내기 이성친구가 생겨서 사랑과 함께 행복한 만련이 시작되어 이 행복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을 겪게 되었네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지금부터 그 어이없는 얘기를 차근차근 시작해 볼게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직장에서 만난 첫사람과 결혼까지 꼬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과 10년을 살고 났더니 남편이 병에 걸렸더군요. 그간 모아둔 돈은 모두 남편 병을 고치는데 들어갔네요.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남편의 퇴직금까지도 병원비로 들어가서 결국 제 손에 남은 거라고는 월세 보증금뿐이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이후 저는 한 손에는 월세 보증금을 들고 또 한 손에는 10살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친정으로 갔어요. 그런데 친정 형편도 말이 아니었죠. 친정 부모님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빚 없이 그럭저럭 살아가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 위로 하나 있는 오빠가 부모님의 재산을 통째로 털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리고 10평짜리 빌라에 전세를 살고 계시더군요. 게다가 두 분 모두 병까지 앓고 계셨네요. 친정 부모에게 의지를 하러 갔다가 도리어 친정 부모님까지 떠안게 되었죠.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는 내 식구 모두 거리에 나 앉을 테니까요. 저는 팔을 걷어붙이고 동네 24시간 해장국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들 학교에 보내고 부모님 식사 차려 대접해드리고 저는 식당으로 출근했어요. 사장님에게 양해를 구해서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잠깐 집에 와서 부모님 식사를 차려드리고 아버지 기저귀를 갈아들였죠. 그런 생활이 3년째 이어지면서 친정 부모님을 버리고 아들 소만 잡고 도망쳐버릴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수없이 그 생각을 생각으로만 하다가 한 번은 정말로 힘이 들어 가방을 쌌네요. 아들, 너도 얼른 짐 챙겨라. 우리도 이제 우리 삶 살자. 엄마 이러다가는 말라 죽을 것 같아. 그러자 아들이 가방을 싸고 있는 제 손을 잡더군요. 엄마, 이렇게 도망가면 도망간 곳에서는 맘 편히 살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힘들어. 도망가봤자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똑같다고. 아들의 말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버리고 간다고 해서 제가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가 있을까요? 어린 아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엄마인 제 자신이 부끄럽더군요. 그날 저는 아들을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언제 이렇게 자랐을까? 네가 있어서 엄마는 늘 든든하다. 그렇게 아들은 늘 흔들리는 제 마음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들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이지 거둥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버리고 멀리 멀리 도망쳐버렸을 겁니다. 든든한 아들과 함께 아픈 친정 부모님을 5년 뒷바라지를 하고 났더니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더군요. 돌아가시기 전날 아빠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네 덕에 내가 편히 눈 감는다 고맙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씀에 5년간의 제 고생이 눈녹든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추운 겨울을 보내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봄날 엄마도 아버지를 따라 저 세상으로 가셨네요. 그렇게 엄마까지 돌아가시고 세상에는 아들과 저 둘만 남겨졌습니다. 두렵고 무서웠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저에게는 사치였어요. 또다시 저는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하루 10시간 식당에서 허리 펼 시간 한 번 없이 일했습니다. 아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뒷바라지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 결과 아들은 자신이 목표로 삼은 대학을 가게 되었고 저는 한시름 놓게 되었죠. 엄마 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이제 식당 일 접으세요. 제가 중고등학생들 과외에서 제 학비랑 용돈 벌어 쓸게요. 아니야. 엄마는 식당 일이 편해. 늘 해오던 건데 뭘. 그러자 아들이 그러더군요. 그럼 좀 더 편한 일 찾아보세요. 아르바이트로 하루 서너 시간 할 수 있는 걸로요.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운동도 다니고 드라마도 보고 책도 읽고요. 아들은 그렇게 저를 생각해 주었지만 저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 푼이라도 더 벌어 목돈을 모으고 언젠가 그 돈을 아들 손에 쥐어주고 싶었죠.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그럼 주말이라도 쉬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식당에 나가지 않고 아들과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그랬네요. 그런데 아들이 취업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주말에도 도서관을 나가자 주말이 저에게는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취업 후에는 결혼에 출가하게 되었죠. 그러다 우연찮게 식당 사장님 소개로 주말에 도움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사님, 제 친구 중에 사별하고 혼자 사는 호라비가 있는데요. 입맛이 하도 까다로워서 웬만한 음식은 손도 대질 않는답니다. 여사님이 주말에 몇 시간만 가셔서 음식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청소랑 이불 빨래도 해주면 일당은 섭섭지 않게 줄 겁니다. 그 친구가 가진 게 돈밖에 없거든요. 돈밖에 없다는 말에 저는 혹했죠. 주말에 노는 거 지겨웠는데 잘 됐네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사장님 친구분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받아들고 그 집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사장님 친구분은 키가 크고 하얀 백발에 피부가 뽀얗더군요. 한눈에 봐도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 같았습니다. 게다가 도도함에 깐깐함까지 묻어나면서 첫인상에 찬바람이 쌩하고 불더군요.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건 30평대 아파트 안에 삐까뻔쩍한 가구들이었어요. 식당 사장님 말대로 돈이 많아 보이더군요. 주인님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선생님이라고 부를게요. 그러시던지요. 말하는 것도 어찌나 까칠한지 갑자기 제 얼굴이 굳어져 버렸죠. 청소부터 하고 식사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여기 솥이 있습니다. 솥밥 하세요. 예? 솥밥이요? 아휴, 솥밥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집에 전기밥솥 없으세요? 선생님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안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혼자였지만 어찌나 무한하던지요. 식당 일은 도가 텄지만 가정도우미 일은 처음이라 주인장 비밀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어리바리하고 있었죠. 그래도 일단은 소채 밥을 안쳐두고 된장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기 시작했습니다. 된장국과 나물은 역시 솜씨가 좋았지만 처음에 보는 솥밥은 역시나 엉망이었네요. 바닥 부분이 까맣게 타버렸죠. 어머나, 아휴, 이게 무슨 일이래? 누룽지가 까맣게 돼버렸네. 밥이 다 타버렸어. 누룽지 탄 냄새가 거실에 진동을 하더군요. 그 냄새를 맡았는지 안방에 있던 선생님이 주방으로 나오시더니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이 비싼 쌀을 태워 먹다니! 아줌마, 솜씨 좋은 거 맞아요? 그러고는 차려놓은 된장국과 나물에 간해 보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국은 짜고 나물은 싱겁고 오늘 일당 없습니다. 순간, 일당을 주지 않겠다는 선생님의 말에 저는 혈압이 올라버렸습니다. 이판사판이다. 주말 아르바이트 안 해도 되지 뭐. 라고 생각하고 저도 어르신에게 화를 냈죠. 뭐라고요? 음식 맛이 짜다고요? 싱겁다고요? 이보세요. 제가 식당에서만 일한 경력이 20년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요즘 세상에 누가 솥밥을 해요? 이러다가는 집안 대청소에 김치까지 담그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오늘 일장 주지 마세요. 잘 됐네. 초장부터 선생님 스타일 알게 돼서. 저도 이런 짐 일은 다시는 안 할랍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정해진 3시간을 절반도 채우지 않은 채 선생님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와 생각해보니 일을 소개시켜준 식당 사장님에게 좀 죄송하더라고요. 제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벌라고 소개해준 건데 그 성의가 무한하게 돼버렸으니까요. 속으로 좀 참을걸. 어디서 그런 똥배짱이 나온 거야. 처음이라 서툴렀다고 몇 번 해보면 솥밥 그거 식은 죽 먹기라고 할걸. 이놈의 성질머리. 하고서는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와 전화를 기다렸네요. 선생님이 식당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사장님이 저에게 또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이냐 꼬치꼬치 물어보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전화를 기다렸지만 사장님에게서도 선생님에게서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일요일 아침이 되었죠. 저는 식당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제 선생님 댁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어요. 사실 변명을 늘어놓았죠. 아니 요즘 세상에 어떤 집이 솥밥을 해먹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부탁하시길래 해드렸는데 밥이 좀 탔다고 어찌나 화를 내시던지요.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사장님. 그분 성격이 까탈스러운 거지. 그렇게 식당 사장님에게 저는 잘못한 것이 없다 라고 얘기했고 사장님은 혹시나 친구분인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오면 중간자 입장에서 서로 오해없게 말 잘해주겠노라고 했네요. 그런데 오전 10시가 넘어가는데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없었습니다. 일요일에도 일을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선생님 댁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혼자서 망설였죠.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을 하다가 결국 저는 그 선생님 집 앞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선생님 댁에 도착은 했지만 현관배를 누를 자신이 없어 그냥 우두커니 대문 앞에 쭈그려 앉아버렸네요. 시간은 11시를 넘어 11시 30분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선생님은 저에게 연락을 주질 않으시더군요. 어제 일이 미안하기도 하고 일당이 아쉽기도 했지만 이 집 일은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려고 일어섰는데 현관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이 나왔어요. 저는 죄 지은 사람처럼 깜짝 놀라고 말았죠. 아구 머니나 놀래라 당황한 건 선생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보시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왔으면 벨 누르고 들어와야지. 같이 갑시다. 하시더군요. 순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께 물었죠. 어딜 가시게요 선생님? 지금 밥해서 언제 먹으라고요? 굶어 죽으라고요? 가서 국수나 한 그릇씩 먹고 옵시다. 언급결에 저는 선생님을 따라 나섰고 국수 가게에 가서 국수를 먹게 되었습니다. 국수를 먹는 동안 선생님은 한마디 말도 없었어요. 저는 분위기를 살피느라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국수를 먹어 삼켰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따라서 댁으로 들어갔죠. 말없이 청소를 하고 저녁 먹을 반찬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선생님은 말없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고 계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돌아가신 친정아버지 생각이 나서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을 걸었죠. 선생님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참을성으로 순설매기자면 제가 전국 1등인데 제가 왜 벌컥 화를 냈는지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자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나도 참 어젠 왜 그랬는지 갑자기 웬 솥밥을 대령하라고 했는지 아줌마 가고 나서 생각해 보니 우습더라고요. 원인은 제가 제공한 거죠. 그렇게 저는 선생님과 화해를 하고 일주일간 선생님이 드실 반찬들을 만들어 놓고 청소와 빨래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집 일은 쉬었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주었고요. 그렇게 선생님 댁에서 일한 지 1년이 거의 다 되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아주머니 미안한데 오늘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마누라 제사상 차려야 하는데 혼자 할 자신이 없네요. 늘 당당하게 뭔가를 요구하시던 분이 그날따라 작은 목소리로 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데 마음 한 구석에서 짠한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랬죠. 미안하긴요. 당연히 선생님 도와드려야죠. 제가요. 1년의 제사를 3번 지내요.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그리고 남편 제사상이요. 아마 빠른 시간 안에 음식 만들어서 제사상 차리는 대회 있으면 제가 1등일 겁니다. 제 말에 선생님이 되물으시더군요. 아주머니도 사별하셨어요? 예, 딱 10년 같이 살고 죽었어요. 그렇게 그날 저는 선생님과 시장을 받아가 제사 음식들을 함께 준비하게 되었죠.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제사 음식들이 다 되어가자 선생님이 먼저 말문을 열더군요. 오늘 같은 날 자식이 와야 하는데 그게 아쉽네요. 아드님한테 연락 한번 해보세요. 그러자 선생님 말씀이 지금 연락 안 들어오겠습니까? 미국에서 살아요. 아주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하면서 우울한 표정이 더욱 어두워지시더군요. 그렇게 제사상이 차려지고 고인과 선생님 사이에 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집에 가겠노라고 했죠. 그러자 선생님이 저에게 흰 봉투를 내미셨어요. 고마워요. 오늘 도와줘서요. 아주머니만이었으면 혼자서 쩔쩔맬 뻔했어요. 집에 와서 봉투를 열어봤더니 백만 원이 들어 있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많은 액수가 들어 있었으니까요. 다음날 선생님 댁에 가자마자 봉투를 내밀었죠. 선생님 수고비가 너무 많아요. 저 이 돈 못 받아요. 제가 마음으로 도와드린 거예요. 수고비 받으려고 도와드린 게 아니라고요. 내가 고마워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앞으로 쭉 일해줘요. 그렇게 해서 저는 3년째 선생님 집에서 도우미로 일을 하면서 망측하게도 선생님과 연인관계로까지 발전하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은 첫인상은 깐깐했지만 알면 알수록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나이도 저와 동갑이었고요. 사실 제가 먼저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고 선생님은 제 마음을 받아주셨죠. 연인이니까 가끔은 선생님 댁에서 밤을 함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과 저는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얘기들을 주고받았죠. 선생님 역시 저와 비슷하게 결혼 생활을 했었고 사별을 했으니 은근 통하는 구석들이 많더군요. 그리고 또 돈을 벌기 위해 무진장애를 썼던 것도 저와 닮아 있었네요. 돈 욕심, 명예 욕심에 마누라 외로운 줄도 모르고 마누라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았어. 착한 마누라는 몸속에 암덩이가 자라고 있었는데 병원에도 가지 않고 나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끙끙 혼자 알았더군. 내가 마누라 건강 상태를 알게 됐을 때 마누라의 생명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네. 돈 모으느라고 비싼 옷 한 번 못 사줘보고 양식집 한 번을 같이 안 갔더군. 그렇게 저는 선생님과 마음속의 얘기들을 주고받으며 연인이면서 친구이면서 동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선생님이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이제 식당일 그만두고 나랑 재미나게 지내봅시다. 선생님의 말이 저는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무슨 프로포즈를 그렇게 멋없이 하세요? 젊은 사람들 보면 장미꽃다발의 반지에 마음 담은 편지까지 적어주던데. 속으로는 좋았으면서도 저는 그렇게 선생님에게 핀잔을 주었죠.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날 선생님은 장미꽃다발의 반지에 손수 쓴 편지까지 적어서 저에게 청혼하더군요. 여사님, 이제 우리 서로를 의지하면서 남은 인생 편하게 삽시다. 그 말에 제 두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친정부모님 병수발에 손금이 사라질 정도로 고생만 하던 저에게 다시 없을 줄 알았던 부부의 인연이 이렇게 다시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그래요 선생님, 남은 인생 기대고 삽시다 우리. 라는 화답으로 선생님의 청혼을 받아들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생님과 한참 드라마를 보는데 선생님이 흥분하면서 여자 주인공을 욕하는 겁니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저거 다 이야기예요. 드라마라고요. 다 아시면서 웬 감정이입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드라마가 끝나고서도 그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더군요. 대체 왜 그러는지 물었죠. 혹시 젊은 여자한테 대인적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그러자 선생님이 아무 얘기를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생각했죠. 분명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을 거라고요. 선생님은 시간이 좀 지난 후에야 화가 풀렸던지 지난 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창 사업할 때는 접대할 곳이 많았어. 접대부 있는 술집도 여러 차례 가곤 했었는데 마누라 죽고 얼마 안 되었을 때였을 거야. 그 술집에서 젊은 아가씨를 한 명 만났다오. 대학생인데 생활비랑 학비 벌고 지방에 사는 부모님께 용돈도 보내드리려고 일을 한다고 하더군. 처음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정말로 열심히 사는 친구였지. 그래서였는지 마음이 갔고 저는 선생님 말에 끼어들었죠. 그게 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쉽게 사는 거지. 내 아들은요, 절 위에서 과외를 얼마나 한 줄 아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공사판에 나가서 벽돌도 등에 지었어요. 선생님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말을 끝까지 들어봐. 그 술집이 2차 나가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로 술 한잔하면서 손님들과 이야기만 나누는 그런 곳이었지. 그러다가 그 여학생과 무슨 인연이었는지 자꾸 만나게 되었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여학생이 그러더군. 내가 좋다고, 자기랑 사귀자고. 대신 목돈을 좀 달라. 진심인 줄 알고 나는 목돈을 덥석 주었고 여학생이 다니는 대학 앞에 오피스텔도 사줬어. 마누라 보내고 그 여학생한테 엄청 의지를 했었거든. 그 여학생은 고생을 많이 하고 자라서 그런지 나이에 비해서 생각도 깊고 심지도 단단하더군. 내가 하나를 말하면 열을 꿰뚫고 나이 많은 나보다도 때로는 어른스러울 때가 있었어. 순간 그 젊은 여자 얘기를 하는데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한마디 했죠. 아직도 좋아하시나 봐요. 드라마 보고 그 학생이 생각나서 화까지 내고 말이죠. 아예 다시 만나지 그러세요. 그러자 어르신이 콧방귀를 끼면서 하는 말이 여우 같은 것 좋은 머리를 아주 엉뚱한 곳에 쓰더군. 나랑 30년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까지 하자더니만 내 영혼을 탈탈 털어놓고선 대기업에 다니는 젊은 총각이 자기 좋다고 매달린다면서 가버리더라고. 펑펑 울면서 자기를 좋아하면 놔두라나. 대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보내줬어. 봐요. 내가 나쁜 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렇지. 꽃백 맞죠? 응. 달달 덜렸어. 학비와 생활비에 오피스텔까지. 저는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젊은 처녀가 그런 일을 벌인대요. 깜빡 속을만 하네요. 내가 인생 헛살았지 뭐. 선생님에게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정말 외로운 분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니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황홀 로맨스에 젖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인생 만년이 중요하다더니 제 인생의 천연과 중년은 고생이었지만 만년이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꿈에도 몰랐네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겠노라고 선포하더군요. 엄마, 나는 월급쟁이가 적성에 안 맞아요.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혹시 돈 좀 있을까요? 알다시피 엄마가 돈이 어딨니 나이 들어서 식당을 그만둔 지도 오래됐고 가정집 도우미에서 겨우 관리비 내고 세금 내고 사는데 죄송해요 엄마 제가 괜한 소리를 했어요 안 들은 걸로 하세요 제 말에 갑자기 풀이 죽어버리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안쓰럽더군요. 살면서 단 한 번도 저에게 뭔가를 요구한 적 없는 속깊은 아들이 엄마에게 돈 좀 있냐고 물었을 때는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을 텐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얘기했죠. 저... 이 집에 들어와 살아도 될까요? 그러자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허! 그렇게 들어오라고 할 땐 말 안 듣더니 무슨 바람이 들어서 들어온다는 거야? 저는 선생님에게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 얘기하고 싶었어요. 대기업 다니던 아들이 최근 독립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자금이 좀 필요한가 보더라고요. 살면서 한 번도 저에게 손 내민 적 없는 아들인데 오죽했으면 절 찾아왔겠어요.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 빼서 아들한테 주고 싶어서요. 제 말에 선생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하는 말이 잘됐네. 어떻게 해야 우리 여사님하고 매일부터 사나 했더니만 아드님이 그 고민을 해결해 주네. 그렇게 해요. 전세금 빼서 아드님 드리고 우리도 떳떳하게 삽시다. 조만간 아드님과 며느님이랑 밥 한번 먹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세금을 빼서 아들에게 주었죠. 아들은 너무나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쑥스러워서 차마 연애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들에게 하지 못하겠더군요. 아들의 사업이 안정권에 들어서면 그때 선생님과 밥도 먹고 결혼 얘기도 해야겠구나 생각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매주 주말이면 저에게 안부전화를 걸어오던 아들이 몇 주째 연락이 없는 겁니다. 걱정이 돼서 잠을 이룰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는데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사업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 아들한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놀란 나머지 저는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죠. 저는 며느리가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에게 전화를 안 받는다. 대체 무슨 일이야? 너희들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솔직하게 말해줘. 그러자 며느리 하는 말이 아직 눈치 못 채신 거예요? 그 사람 사업 쫄딱 망해서 알거지 됐어요. 어디 산에 들어간다 했는데 어머니한테 연락 안 하고 갔구나. 면모가 없어서. 아무튼 그렇게 됐으니까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얘,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네 남편이잖아. 어떻게 사업이 망했다고 남처럼 얘기할 수 있니? 어머니, 이 사람 때문에 제 인생 망친 건 안 보이세요? 제가 어머니 딸이라고 해도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사실 저 이 사람 만나기 전에 돈 많은 남자 있었는데요. 그래도 어머니 아들이 성실하고 머리 똑똑해서 뭘 해도 할 사람이라 생각하고 제 인생 맡겼는데 제가 사람 잘못 봤더라고요. 애 안 낳아서 다행이지. 애라도 있었으면 정말 끔찍할 뻔했어요. 솔직히 어머니도 다행으로 생각하셔야죠. 만약 저랑 그 이 사이에 아이가 있었으면 어머니가 키우셔야 하잖아요. 사실 그 사람이 애 같자고 한 거 제가 싫다고 했어요. 고맙게 생각하시고 고맙게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전화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어찌나 화가 나던지.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뺨이라도 날려버리고 싶었지만 어디 사는 줄도 모르니 그저 가슴만 쓸어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아들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아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물었어요. 하지만 아들 친구들도 아들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있는 제게 선생님이 그러는 겁니다. 나도 젊어서 사업 여러 번 망해봐서 알아. 다시 일어나서 엄마 찾아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잘 있을 거야. 생각하고 해준 선생님의 그 말에 저는 그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선생님 아들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나쁜 마음이라도 먹었으면 하고 눈물을 터뜨려 버렸죠. 제 반응에 선생님도 난감했는지 저를 달래며 다시 얘기하시더군요. 그럼 내가 사람을 사서 아들 좀 찾아볼까? 순간 저는 선생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네, 그래 주세요. 제발 내 아들 살아있는지만 확인할게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은 제 아들의 행방을 찾아주었네요. 선생님이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은 일하고 있는 제 아들의 사진을 찍어왔더군요. 다행히도 제 아들은 전라도 어느 섬마을에 가서 바닷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는데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내가 알아보니 당신 아들이 똑똑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더군. 지금 저 시간들이 헛되지 않을 거니깐 두고 봐. 다시 일어설 거야. 지금 저렇게 일하면서 마음의 정리도 하고 암날도 계획하고 있을걸. 내가 당신 아들 옆에 사람 하나 붙여놨어. 혹시 딴맘 먹지 않게 말이요. 저는 선생님의 자상함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붙여놓을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야 내 마누라가 나한테 잘하지. 그렇게 아들 옆에 사람을 붙여놓으니 제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저도 아들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언젠가 꼭 일어설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저는 어르신과 하루하루를 알콩달콩 보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이 외출을 한다더군요. 누굴 만나는지 얘기하지 않고요. 그러고는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집에 들어와서는 불쾌한 일을 겪었다면서 입을 꾹 다무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더 이상은 캐묻질 않았네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새벽역이었습니다. 선생님과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리더라고요. 이 시간에 누가 벨을 누르는지 선생님도 놀라고 저도 놀랬죠. 그런데 현관벨 모니터를 본 선생님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 현관문을 여는 사이 저는 왠지 모르게 제 몸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롱 속에 들어가 제 몸을 감추었죠. 그리고는 귀를 쫑긋해 밖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네요. 저 이혼했어요. 이제 정말 사장님 곁에 있을게요. 그땐 제가 어렸어 사람 볼 줄 몰랐어요. 여자의 애원이 끝남과 동시에 선생님은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버리더군요. 여자의 울부짖는 소리가 장롱 너머까지 들려왔습니다. 덜컥 겁이 나면서도 대체 누구길래 저 신세 같은 양반이 달려가서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길까 궁금하다군요. 저는 숨었던 장롱 속에서 나와 빼꼼히 안방문을 열고 거실을 내다봤어요. 그리고는 기가 차서 뒤로 넘어질 뻔했네요.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여자는 다름아닌 제 며느리 였습니다. 그 얼굴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제 발걸음이 거실로 나가고 말았죠. 얘 네가 왜 여기 있어? 대체 무슨 일이야? 저의 등장에 선생님도 며느리도 당황했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왜 여기 계세요? 내가 먼저 물었잖니 네가 왜 여길 왔어? 선생님을 알아? 저와 며느리가 당황해 있는 순간 선생님은 저와 며느리와 자신과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좁다더니 이 기집애가 당신 며느리였소? 얘 우리 아들 사업 망했다고 내뺀 년 이에요. 그리고 순간 저도 두 사람 사이가 짐작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전에 말해줬던 여대생 생각이 나더군요. 그럼 얘가 그 술집에서 만났다던 여대생 이에요? 선생님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더군요. 세상에 이런 더러운 년이 내 아들하고 살았다니. 순간 저는 기가 막혀서 덜덜덜덜 떨다가 그만 개거품을 입에 물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눈을 뜬 곳은 병원 응급실 이었어요. 옆에는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있고요. 상상도 못해본 생각이라서 저는 눈을 뜨고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안정을 취하라고 하더군요. 며느리의 충격적인 정체에 저는 제 가슴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이없는 일을 그렇게 많이 당했지만 이런 일은 또 처음 이었네요. 아들의 사업 때문에 깨진 가정 때문에 그래도 며느리에게 치근한 마음을 가졌고 마음속으로는 잘 살아라 기도까지 했는데 며느리의 실체를 알고 나니 그럴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잘된 일이라고 박수를 치고 싶었네요.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더군요. 순진한 내 아들이 이런 불려워 살았다니 게다가 사업이 망하자 버림까지 받았다니 하는 생각 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 조금은 마음이 풀리네요. 그저 저는 어서 빨리 제 아들이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서 떳떳한 사회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제 아들이 전부인의 추접한 과거는 몰랐으면 해요. 제가 이렇게 힘든데 당사자는 오죽 힘이 들겠습니까. 오늘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답답한 마음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들이 돌아오면 또 편지 쓰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시어머니 모시고 아이도 키우며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하면 요즘 사람들은 기겁을 한다죠. 제 주변 사람들도 그래요. 어른들은 효부라고 하지만 친구들은 사서 고생이라고 핀잔을 주죠. 하지만 전 참 행복하답니다.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실래요? 원래 시어머니는 저를 그다지 예뻐하지 않으셨습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과부로 살던 시어머니는 혼자서 아들 둘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다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여자도 일을 해야 한다.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뿐인가요? 자식 둘 다 대학 보내고 작은 아들은 회계사로 키워내신 데다가 본인 명의로 상가에 아파트까지 가지셨으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 어머니 눈에 저나 남편은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에 저는 저는 아이나 키운다고 결혼하고 얼마 안가 회사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았거든요. 그에 비해 서방님 부부는 시어머니 마음에 쏙 드는 전문직 부부였죠. 회계사 아들의 약사며느리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을까요? 그러니 평소에도 저희 부부보다는 작은 아들 부부를 더 챙기셨답니다. 식사자리도 자주 갔고 저흰 두고 가끔 서방님네랑 셋이서만 여행도 가셨죠. 섭섭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만큼 서방님네가 살뜰히 잘 챙기겠지 난 신경끄고 내 가족이나 챙기자 싶은 마음도 있었네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희에게 서방님네와 집을 합치겠다고 하셨을 때도 그러려니 했어요. 다만 서방님네가 아니라 어머니 집에 서방님네 부부가 들어가 산다고 하는 게 좀 놀라웠죠. 그리고 얼마 후 일이 터졌습니다. 서방님은 회사 때문에 같이 못 가고 동서랑 시어머니만 일본으로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동서한테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형님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사라지셨어요. 뭐 어머니가 사라지셨다고 무슨 소리야 그게 정말 큰일이었죠. 한국도 아니고 일본에서 갑자기 어머니가 사라지셨다니 일본 말도 못하는 어른이 누구 붙잡고 도움이나 청할 수 있겠어요. 한시라도 빨리 움직여야 할 텐데 동서는 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어쩌다 그랬냐 지금은 어디냐 물어도 대답을 못했네요. 일단 동서 진정하고 경찰서부터 가. 우리도 한국에서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볼게. 대사관에 전화도 해보고 할 테니까 진정 좀 하고 어머니 찾을 생각부터 해. 어떡해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그이 알면 큰일 나요 저 저는 우는 동서 달래랴 남편한테 빨리 신고부터 하라고 재촉하랴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구운 오징어나 집어먹으면서 옆에 누워있다가 자기 엄마 사라졌다는 소리에 벌쩍 일어나 난리를 쳤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대사관 번호 찾겠다고 휴대폰 들고 끙끙 앓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받더니 할렐루야를 외쳤죠. 엄마? 엄마예요 지금? 아휴 대체 어딜 가셨어요? 제수씨가 지금 난리 났어요. 누구야? 어머니야? 저는 동서랑 통화 중이라는 것도 잊고 남편한테 물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어머니와 계속 통화에 나갔고 저는 동서를 안심시키기 위해 서둘러 말을 전했습니다. 동서 어머니 찾았어. 지금 영웅이 아빠한테 연락 와서 통화 중이야. 우리가 어딨는지 듣고 연락해 줄 테니까 어머니 모시고 한국 들어와. 알았지? 어머니를 찾았다고요? 그래 남은 일정이고 뭐고 얼른 들어와. 서방님한테는 말 안 할 테니까 그건 어머니랑 알아서 하고. 알겠어요. 형님. 동서는 제 말대로 어머니와 그날 오후 비행기로 바로 입국했습니다. 시간 맞춰 공항으로 모시러 갔는데 그새 수척해지셔서는 저희 보고도 입을 꾹 다물고 집으로 갈 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놀라셨을까 걱정도 되고 옆에서 눈치 보는 동서도 안쓰러웠죠. 어머니댁에 도탁하자마자 어머니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놀랐을 동서에게 괜찮다 고생했다 하고는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저를 붙잡고 그러더군요. 형님 어머니가 좀 이상해요.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동서는 닫힌 어머니 방을 힐금 보더니 제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분명 아침 산책 한다고 나가셔서는 숙소를 못 잡고 주변만 빙글빙글 도심 모양이에요. 아무리 주변이 주택가라지만 마당도 있는 큰 여관이었는데 호텔이 아니었어? 노천 온천 하시고 싶다길래 여관으로 잡았죠.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온천 장 딸린 전통 여관이요. 웬만한 호텔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비싼 곳이었는데 갑자기 다 취소하고 이게 무슨 일인지. 그래도 무사히 돌아왔으면 됐지. 동서도 많이 놀랐을 텐데 어서 쉬어. 그렇게 일이 일단락되고 시간이 좀 흐른 뒤였습니다. 어머니 드실 밑반찬 좀 만들어서 댁으로 갔는데 어머니는 외출 중이라고 하면서 동서가 절 어머니 방으로 잡아 끄는 거예요. 어머니 안 계시다면서 왜 여길 들어가? 이거 좀 보세요. 형님. 동서가 연 것은 어머니 장롱 문 이었어요. 그리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장롱 구석에 비닐도 뜯지 않은 빵이 여러 개 있지 뭐예요. 이게 웬 빵이야? 이게 왜 여기 있어? 그러니까요. 어머니 정말 이상하시다니까요. 빵만 여기다 숨기는 게 아니에요. 동서는 가슴을 치면서 제게 말을 쏟아냈어요. 얼마 전에는 저랑 같이 뉴스를 보는데 자꾸 앵커 보고 저 사람 살아있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어제도 저 사람이 뉴스했다고 하니까 그럴 리가 없대요. 자기는 분명 저 앵커가 죽었다는 뉴스를 봤다는 거예요. 착각하셨나 보지? 아니에요. 저렇게 우기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어머니 아침마다 요구르트 드시잖아요. 근데 저보고 어디다 숨겼냐고 자꾸 내놓으라고 닥달을 하세요. 자기가 다 드셔놓고선 딴소리 하신다니까요.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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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뒤 이어나온 동서의 말을 들을 때 까지도요. 조만간 병원 모셔가서 검사 받아볼게요. 아무래도 전 어머니 치매 같아요. 치매 설마 그럴리가 아니면 좋은 거고 맞으면 빨리 치료해야 하잖아요. 저 솔직히 지금 이대로는 못 버티겠어요. 뭐라도 알아내야지. 지긋지긋하다는 듯 진저리 치며 말하는 동서 얼굴에 뭐라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다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동서 말만 머릿속에 둥둥 떠다녔어요. 그 정정하신 양반이 치매라니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사는 동서가 이상하다고 하는데 게다가 약사인 동서가 그렇게 말하니 더 불안하더군요. 남편한테는 또 뭐라고 말해야 하나 고민만 하다가 차마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었어요. 기다리다 보면 결과가 나오겠지 그럼 그때 동서 말 듣고 결정하자 하고요. 그런데 동서보다 먼저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계셨어요. 큰 아가 나 어떡하니 어떡하니 아가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가 내가 내가 글쎄 이불에 세상에 이게 어머니는 차마 말을 잊지 못하셨고 전 일단 남편을 데리고 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댁에 도착하니 서방님과 동서 그리고 어머니가 거실에 있었어요. 어머니는 소파 한 구석에 등을 돌리고 앉아 눈물만 닦고 계셨고 서방님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죠. 오셨어요. 형님 아주버님 동서 무슨 일이야? 동서는 곤란한지 말을 못 꺼내고 손만 만지작 거리고 서방님도 말씀이 없고 답답한 마음의 어머니께 다가가자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내가 오늘 이불에 실수를 했댄다. 그거 보더니 작은 아기가 나보고 치매라더구나. 엄마가 치매요? 뒤에 있던 남편이 화들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결국 일이 터졌구나 싶었죠.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치매라니! 나보다 더 똑똑하신 양반이 무슨 치매! 나랑 얘기 좀 해요. 남편이 서방님과 잠시 방에 들어가 자리를 비운 동안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어머니 등을 쓸어내리면서 진정시켜 드렸습니다. 동서는 계속 멀찍이 서서 그런 저희를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동서도 많이 괴롭겠지 고민되겠지 싶었죠. 그때도 많이 힘들어 했으니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데 남편과 서방님이 거실로 다시 나오시더군요. 남편은 착잡해하는 얼굴로 턱만 만지고 서방님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지 입만 뻥끗대다가 마침내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 해요. 병원이요? 예, 형수님. 형이랑도 말해봤지만 아시다시피 저도 집사람도 일하잖아요. 집에 거의 없는데 어머니 혼자 계시게 할 순 없어요. 저희가 요양병원 알아볼게요. 그래도 그렇지.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이 없더군요. 어머니는 잦아들었던 울음이 터져서 몸이 크게 떨려오셨어요. 평생을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겨우 자식한테 호강받고 편히 살겠다 했더니 치매라니. 그럼에도 죄인마냥 싫다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어머니가 안쓰러워서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제가 모셔갈게요. 여보 서방님 말씀대로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되잖아요. 전 집에 있으니까 제가 보살피면 돼요. 형님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나도 알아. 나도 우리 엄마 마지막까지 모셔봐서 아픈 사람 간호하면서 사는 게 어떤 건지 잘 알아. 그래도 어떻게 멀쩡한 자식의 며느리까지 내시나 있는데 병원을 보내. 그건 안 돼. 단호한 제 말에 아무도 토를 달지 못했고 전 그렇게 어머니 모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저희 가족이 함께 사게 되었죠. 안 힘들었냐고요. 그럴 리가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모시겠다고 말한 걸 후회하는 순간도 있었어요. 어머니는 평소엔 멀쩡하신 것 같다가도 갑자기 서방님네와 함께 지냈을 때처럼 기행을 버리셨어요. 옷장 안에 빵은 기본이었고 마트에서 사다 놓은 비닐도 안 뜯은 바나나에 어떤 날은 김치통이며 먹다 남은 콩장 덜어둔 그릇까지 나오더군요. 침대 밑에는 평소 간식으로 잘 드시던 땅콩 카라멜과 박하사탕이 굴러다녔고요. 동서가 말했던 것처럼 우기기와 때도 심했습니다. 분명 밥 잘만 드셔놓고는 남편한테 며느리가 밥도 안 준다고 흉을 보질 않나 자해할 시간인데 얼른 밥 내놓으라고 안방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셨죠.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서 재밌다고 웃고 좋아하시다가도 갑자기 주인공을 향해 버럭 화를 내기도 하셨어요. 그뿐인가요. 어느 날은 거실 소파에 앉아 베란다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현관으로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어머니? 내 집에 내 집에 가야지 여기가 어디람 아휴 나도 정말 큰일이야 집도 아닌데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어머니는 계속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중얼거리시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머니 붙잡고 여기가 어머니 집이다 어머니는 지금 여기서 살고 계신다고 계속 말해야 했죠. 그럼에도 한참을 돌아가야 한다고 때를 쓰셔서 결국 어머니 손을 잡고 밖에 나가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들어와야만 했어요. 이쯤 되니 아이도 할머니가 무섭다고 방에서 잘 안 나오려고 하고 남편도 제 눈치를 보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래도 전 어머니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인생이 너무 기구하잖아요. 그러는 동안 동서는 가끔 전화로 어머니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약은 잘 드셔요? 동서가 준 약 잘 챙겨드리고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이번엔 영양제도 같이 챙겨보낼 테니까 같이 먹이세요. 형님이랑 아주버님 것도 넣었으니까 챙겨드시고요. 뭘 우리 것까지 고마워 동서. 고맙긴요. 고생 중이신데. 그래서 말인데요 형님. 그리고 안부 끝에는 항상 이렇게 덧붙였죠. 이제 그만 병원으로 병원으로 모시는 게 어때요? 병원 모시면서 집도 상가도 다 정리하고요. 또 그러네. 나 아직 괜찮아. 내가 하다가 정 힘들면 그때 말할게. 형님 고집도 정말 보통이 아니세요. 전 늘 동서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병원으로 모시자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편까지 제게 그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이제 그만하자. 당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엄마 옆에만 지키는데 이러다 당신부터 병나겠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됐어. 그런 말 할 거면 가서 잠이나 자. 그날 따라 남편은 제 핀잔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겠다고 마음을 먹은 모양인지 계속해서 저를 붙잡고 설득했죠. 솔직히 엄마가 당신보다 제숫이 더 예뻐했잖아. 우리 집보단 제형인애였다고. 그런 제형인애도 포기하고 병원 보내겠다는데 받은 것도 없으면서 당신이 왜 사서 고생을 해. 뭐? 아들이라고 키워봐야 소용없네. 받아야지만 모셔 그게 자식이니? 그리고 나 받은 거 많아.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 그만해. 대체 네가 뭘 받았어? 너야말로 고집 좀 그만 부려라. 저는 답답해하는 남편의 팔뚝을 찰싹 때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여기서 모셨던 거 기억 안 나? 내가 당신한테 미안해서 그냥 병원에 있겠다니까 당신이 그랬잖아. 자식도 있고 사위도 있는데 왜 병원에 계셔야 하냐고. 그래서 우리 집으로 모셔와서 마지막까지 지켰잖아. 그거랑 그거랑 경우가 다르지. 장모님은 치매가 아니었잖아. 치매가 다른 병이랑 같아. 다를 건 또 뭐야. 나 그때 자기한테 정말 고마웠어. 그래서 나도 꼭 그렇게 해주기로 결심했다고. 나 정말 괜찮아. 어머니 약도 잘 드시고 가끔 고집부리는 것만 빼면 견딜만 해. 남편은 한숨을 푹 쉬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하지만 전 정말 괜찮았어요. 친정엄마 아파서 힘들 때 그때 힘들었던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남편 덕분에 눈치 안 보고 편히 마지막까지 잘 간호해서 엄마 보내드렸던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는지 남편은 몰랐나 봐요. 난 있지 내 손으로 어머니 똥오 좀 받아줄 거야. 뭐 그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니까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어. 그때 어머니 내가 모시겠다고 했을 때 각오한 일이야. 그때였어요. 갑자기 방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머니가 저희에게 걸어오셨습니다. 혹시 남편 이야기 들으신 건 아닌가 조마조마해 하고 있는데 어머님은 저희에게 높낮이 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재영이네 불러라. 네? 지금이요? 그래 지금 당장 두리 오라고 해. 알겠다고 어머니 눈치를 살피며 서방님네를 불렀습니다. 갑작스런 연락에 처음에는 못 온다고 하던 서방님네도 어머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하니 결국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이자 소파에 앉아 서방님 부부를 기다리던 어머니가 주머니에서 휴대폰 하나를 꺼내셨네요. 갑자기 웬 휴대폰 이에요? 봐라. 어머니는 별다른 대꾸 없이 휴대폰을 몇 번 누르시고는 저희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댁이 초토화됐죠. 엄마 이게 뭐예요 대체? 어머니 어머니가 보여주신 것은 어떤 동영상이었습니다. 어머니 댁에 있던 어머니 방을 찍은 동영상이요. 그 동영상에는 방 주인인 어머니가 아니라 동서의 모습이 찍혀있었어요. 동서는 빵이며 음식들을 들고 와서는 어머니 장롱 속에 넣고 나가거나 어머니의 물건을 꺼내 서랍 위치나 어머니 방 화장실로 숨기고 있었죠. 모두가 할 말을 잃고 입만 떡 벌리고 있는데 동서가 경기를 일으키며 소리질렀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의 동서를 보고도 어머니는 말이 없으셨어요. 대신 이번에는 다른 영상을 켜서 저희에게 보여주셨죠. 그 안에는 그날 어머니가 제게 울면서 전화하셨던 날에 아침이 찍혀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상에 찍힌 것은 어머니 이불에 액체를 뿌리는 동서의 모습이었어요. 몰래 품에 숨기고 들어온 작은 생수병을 열더니 그 안에 든 액체를 이불에 뿌리고 있었죠. 영상 속 동서는 뭔가 마음에 안 드는지 팔짱을 낀 채로 젖은 이불을 내려다보다가 손으로 직접 액체가 묻은 이불을 팡팡 두드리면서 넓게 적시기까지 했어요. 그 경악스러운 모습에 저는 정말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제가 왜요? 그래 그러게 말이다. 난 너한테 잘해줬는데 넌 왜 그랬니 나한테? 이젠 거의 울먹이는 동서에게 어머니는 톡 쏘며 물으셨죠.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전화 남편은 물론이고 서방님까지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두 사람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네가 나 일본에서 버리려고 했던 것도 알고 있다. 그때부터였지 네 속셈을 안게. 제수씨가 엄마를 버리려고 했다구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휴대폰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시더니 말을 이어가셨죠. 난 분명히 우리 숙소가 어딘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 산책 하러 나갔다가 분명히 그 여관으로 돌아왔고 근데 방에 사람도 없고 짐도 없더구나. 너무 놀래서 내가 잘못 온 건가 싶어서 밖으로 나가봐도 거기가 맞았어. 동서는 어머니가 길을 잃으셨다고 아니 아니야 내가 아무리 나일 먹었어도 아침까지 자다 나온 곳을 모르겠니? 여관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데 지나가던 한 여자가 괜찮냐며 오더구나. 다행히 한국인이었지. 그래서 전화 좀 해달라고 부탁했어. 내가 며느리랑 놀러왔는데 며느리가 방에 없다고. 그러니까 아들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내가 작은 애기 번호는 못 외워도 아들 번호는 외우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전 전화를 못 받았는데요. 그래 안 받더구나. 그래서 큰애한테 전화했지. 그래서 겨우 한국에 왔고. 서방님은 그럴 리가 없다며 본인 휴대폰을 꺼내 살펴보셨죠.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서방님은 본체만체 하고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그러더구나. 여기가 내가 묵은 숙소가 맞다고. 근데 어찌 된 일인지 며느님이 먼저 체크아웃을 했다고. 그때 알았어. 아, 얘가 날 버리려고 했구나. 어머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일본에서 길을 잃으셨다고. 그래서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했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니. 그리고 집에 와서는 작은 애를 지켜봤지. 근데 이번에는 날 치매 환자로 몰아가는 거야. 먹기는 커녕 집에 사다 놓지도 하는 요구르트를 내가 다 먹었다고 하지 않나. 장롱에서 음식이 나오는데 그걸 내가 숨겼다 하지 않나.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던 저 녀석도 자기 와이프 말만 믿고는 날 환자 취급 했지. 자기가 알아보지도 않고서는 날 정신나간 노인내로 봤어. 서방님을 흘겨보며 말씀하시는 어머니에게 남편은 분통을 터뜨렸어요. 자기 가슴을 마구 때리며 소리쳤죠. 왜 그때 말하지 않으셨어요? 진지게 말씀하셨으면 아니 이거 있으니까 저희한테 보여주셨으면 됐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이유가 알고 싶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싫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날 집에서 쫓아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어차피 다 거짓말이라는 건 CCTV가 증명해 줄 테니까 이유만 알면 바로 터뜨릴 생각이었어. 그럼 여기서는 왜 그러셨는데요. 저희한테까지 그러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큰 아가가 자기가 모시겠다고 말하는데 난 정말 놀랐단다.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얘도 작은 애랑 똑같으면 어떡하나 싶었지. 솔직히 어떻게 나오나 지켜볼 요량이었어. 물론 시험에서 미안하다만 니네가 나처럼 당해봐라. 그럼 너희도 나랑 똑같이 했을 거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그리고는 고맙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 순간에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니까 사람이 바보가 되더라고요. 너는 나한테 정말 진심이었다. 지극 정성으로 돌봐줬지. 이 미친 짓을 하는데도 화 한 번 안 내고 참아줬어. 그뿐이니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놈들이 하나같이 날 병원으로 보내려고 할 때 유일하게 나서서 자기가 돌보겠다 한 사람이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사람 볼 줄을 몰랐지. 그리고는 남편과 서방님네를 보시며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보여주셨던 웃음은 싹 거두신 채였죠. 그래서 결심했다. 내 집이랑 상가 전부 큰애기한테 줄 거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그때서야 저도 입이 터져서 어머니께 달려들었습니다. 집도 상가도 저한테 주신다니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머니의 폭탄 선언에 다시 한 번 집이 뒤집어졌네요. 특히 서방님과 동서가 가장 난리였어요. 서방님은 벌떡 일어서서 어머니께 소리쳤고 동서는 눈물 젖은 얼굴로 어머니께 기어갔죠. 엄마 방도 거기 있고 저희가 엄마 모시고 살겠다고 들어왔는데 그걸 형술주면 어떡해요? 어머니 오해세요. 정말 다 오해세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그 말씀은 거두세요. 제발요. 네? 무릎은 펴지도 못하고 어머니 발만 부여잡고 엉엉 울던 동서의 모습. 하지만 그런 동서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꾹 담으셨던 어머니. 정말이지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설명해봐. 엄마가 지금 오해한 거라고. 당신이 엄마를 버릴 리가 없잖아. 치매라고 거짓말할 이유도 없잖아. 안 그래? 다 설명할게요. 어머니 노형 푸시고 제 말 좀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어머니는 두 사람의 애원에 잠깐 눈살을 찌푸리시더니 말이나 해보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러자 동서가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정말 오해세요. 전 어머니가 길을 잃으신 줄 알고 얼른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체크아웃 했던 거고 진짜 제가 어머니를 어떻게 버려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있었어야지. 내가 한 시간을 나가 있었니 두 시간을 나가 있었니 산책 나간 그 잠깐을 못 참고 좋았구나 얼른 방부터 뺀 주제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는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 너 나 여기 와 있는 동안 내 방 다 뒤엎어놨지? 집이고 상가고 통장이고 전부 다 빼돌려서 네가 가져야 하니까. 근데 어떡하니? 그거 다 여기 있는데? 빈 집 아무리 뒤져봐라. 내 돈은 전부 큰 애들 거다. 너희들한테 갈 돈은 한 푼도 없어. 결국 어머니는 동서에게 불호령을 내리셨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고 끝까지 거짓말만 하는 모습이 진저리난다고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리고는 발에 매달린 동서를 뿌리치시며 서방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당장 이 몹쓸 것 때리고 나가. 내 눈앞에서 썩 꺼져. 너도 얘랑 똑같아. 개고생해서 키워준 부모 내다 버리려고 한 건 너도 마찬가지야. 인두 껍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나가라. 가서 내 집에서 너희 짐도 다 빼. 다시는 너희들 보는 일 없을 거다. 어머니의 호통에 결국 동서는 모든 것을 이실직구 했습니다. 어머니를 일본에서 버리려 한 것도 치매 환자로 몰아가 병원으로 보내려던 것도 맞다구요. 그 모습에 서방님은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망연자실한 모습이었죠. 동서는 목 놓아 울면서 자기를 뿌리치는 어머니한테 계속 매달리며 사정했구요. 어머니 제발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어머니 말이 맞아요. 다 제 거짓말이에요. 제가 다 꾸몄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론 잘할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잠시 미쳤었나 봐요. 그러니까 한 번만 제발 봐주세요.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흔들리지 안으셨어요. 넉넉한 채로 멍하니 서있던 제 남편에게 소리치셨습니다. 당장 이 둘 안 쫓아내면 내가 나가마. 너도 내가 나가길 바라니. 결국 남편이 서방님과 동서를 집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동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았어요. 마지막까지 나가지 않겠다 발버둥을 쳤죠. 그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거립니다. 그 일이 있고 한동안은 저도 남편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동서가 어머니를 버리려 했다는 사실도 치매라고 거짓말로 몰아간 것도 그게 다 돈 때문 이었단 것도 너무나 끔찍했으니까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미치지 않고 동서가 원하는 대로 장단 맞춰서 치매인 척 연기하셨는지 저희 어머니도 참 무서웠네요. 보통 분이 아닌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대단한 분일 줄은 몰랐는데 말이죠. 지금도 서방님과 동서가 가끔 집에 찾아오곤 합니다. 어머니 부로령 때문에 차마 집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현관 밖에서 무릎 꿇고 빌면서 죄송하다고 빌고 용서해달라 사정하다가 돌아가요. 그래도 어머니는 꿈쩍도 안 하십니다. 시끄럽다고 경비실에 연락해서 쫓아내실 정도죠. 어머니는 선언하셨던 대로 모든 재산을 저희 부부에게 줄 거라고 하십니다. 일단 집부터 증여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직 됐다고 어머니를 말렸어요. 그런 거 바라고 어머니 모신 게 아닌데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되니 부담스럽다고요. 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착한 것도 정도가 있다고 답답해하시지만 그런 제가 싫지는 않으신 모양입니다. 현재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정정한 모습으로 저희 아이도 봐주시면서 재밌게 살고 계세요. 솔직히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렇게 털어놓으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돈 앞에서는 부모고 형제고 가족이고 없다는 말 직접 겪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이런 사달까지는 하니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구나 싶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저희에게 그런 일은 없겠죠. 저도 남편도 이번 일로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큰일 겪은 만큼 앞으로 저희 가족 이제 시어머니까지 되셨고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결혼생활 48년간 죽어라 일만 하다 이혼한 70대 여성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도 인생은 참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 하더군요. 저는 두 살 많은 남편과 중매로 만나 23살에 결혼했습니다. 8남매 셋째로 태어나 찢어지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남편은 분식집 해장국집 카센터 돈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 일했어요. 덕분에 저도 젊어서부터 남편을 도와 정말 힘들게 일만 했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도 아무 보람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짠돌이도 보통 짠돌이가 아니었거든요. 그야말로 소금 그 자체였죠. 그 주머니에 한번 들어간 돈은 절대 나을 줄을 몰랐고 저는 10원 한 장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악작같이 벌어 재산을 꽤 모았을 텐데 허름하고 낡은 집에서 벗어날 줄을 몰랐고 추울 때 따뜻한 옷 한 벌 더울 때 시원한 옷 한 벌 못 입고 살아왔네요. 나이 70이 넘어서도 마트를 하는 남편의 강요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일해야 했죠. 그런 사람은 자식에게 라고 다를 엽더군요. 학원 하나 못 보내도 공부 잘하던 두 아들은 성인이 되면 알아서 살아야 한다는 남편의 엄포에 장학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정말 힘들게 대학을 졸업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착실하게 잘 자라 취업에도 성공한 자식들을 기특해 하는 저에게 남편은 말하더군요. 이게 다 내가 강하게 키워서 그런 거야. 요즘 애들은 부모가 하나부터 열까지 떠먹여서 키워주니 이 멀쩡한 놈들이 하나도 없어. 나이 먹어도 부모 등골이나 빼먹고 말이야. 그렇게 돈에 벌벌 떠는 사람이 결혼은 왜 하고 부모는 왜 된 걸까요? 그래도 남들 하는 건 다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첫째를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살다가 연년생으로 두 번째 임신을 했습니다. 배가 불러오자 힘들었지만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식당에 일하러 다녔죠. 그런데 그날은 아침부터 이상하게 배가 묵직하고 발걸음을 옮기기가 힘들더군요. 하지만 하루만 쉬고 싶다는 제 말에 눈을 불아리며 면박을 주는 남편 때문에 억지로 일을 했어요. 그러자 오후가 되고 부터는 참을 수 없을 만큼 배에 통증이 왔죠. 여보 나 배가 너무 아파요.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애가 노느라 그러나 보지. 지금 점심때라 한창 바쁜 거 안 보여?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좀 참아봐. 아니야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빨리 가야 해 여보. 돈독이 오른 남편 때문에 그렇게 저는 그날 뱃속에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저는 다시 아이를 갖게 됐고 이번에는 욕을 먹으면서도 조심한 덕분에 무사히 출산까지 가게 되었죠. 그런데 순조롭던 첫 출산과는 달리 둘째는 시간이 지나도 통증만 더할 뿐 쉽게 나오질 않더군요. 병원비를 아까워하던 남편 때문에 산파를 불러 집에서 아이를 낳던 저는 겁을 먹은 산파가 어서 병원에 가라고 하는 바람에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죠. 의사는 빨리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며 늦으면 아이와 산모가 위험하다고 경고하는데 남편은 수술비가 아까워서 저에게 자연분만을 강요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싶냐고 화내는 의사의 말에 남편이 억지로 수술을 허락하고 그런 남편 때문에 저와 아이는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죠. 아이를 둘 낳는 동안 산후조리 한 번 제대로 못하고 매일 찬물에 손 담그며 일하다 보니 관절염까지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치료라고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겠어요. 병원에 간다는 말도 못 꺼내게 멀쩡한 구석이 없다며 구박을 하는 통에 아픈 걸 참고 방치하다가 손가락 마디가 다 뒤틀렸습니다. 그렇게 고생스러워도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자식들 때문에 언젠간 좋은 집에서 맛있는 거 먹이며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하루하루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구에서 작은 사업을 하던 남동생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대금 결제를 못해 망하게 생겼다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누나라고 따뜻한 밥 한 번 사준 적이 없던 동생인데 꼭 한 번은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매영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저 다시 잘해볼게요. 절대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번 꼬비만 넘기면 이자 몇 배 붙여 바로 돌려드릴게요. 돈? 내가 돈이 어디 있어? 그 돈 있음 나를 좀 줘.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으니까.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제가 언제 빈말이라도 도움 달라고 한 적 있어요? 처음 이제 마지막 이에요. 헛고생 했어. 여기서 이럴 시간에 어서 다른 데 가서 알아봐. 역시 남편에게는 씨알도 안 먹히더군요. 자기는 먹고 죽으려 해도 한 푼도 없으니 다른 사람 찾아가라며 단칼에 거절했고 그렇게 어깨를 늘어뜨리고 돌아가는 남동생의 뒷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동생 동생은 사업이 망하고 빚에 쫓기다가 결국 세상을 등졌죠. 저는 피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남편 옆에 부터 개처럼 일만 했는데 내 수중에 돈 한 푼이 없어서 죽겠다던 남동생을 도와주지 못한 제 처지가 기가 막히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달라져야겠다 결심했어요. 이대로 계속 남편에게 휘둘리며 일만 하다가는 평생 노예로 살다 땡전 한 푼 없이 죽겠구나 싶어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날부터 저는 남편 몰래 제 살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요령껏 비상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죠. 30년이 넘게 조용히 시키는 대로 일만 한 덕인지 의외로 남편은 저를 의심할 생각은 하지 않더군요. 제 주머니가 불어나자 그때부터는 조금씩 일하는 재미도 생겼죠. 가끔 무서운 생각도 들었지만 남편은 워낙에 정신없이 일만 하는 사람이라 주변 돌아볼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발각되더라도 돈 챙겨 도망가자 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알아서 공부하고 직장 잡아 성실히 살던 아들들이 차례대로 결혼을 하겠다 나섰어요. 당연히 제 아비에게 기대하는 것 없이 알아서 결혼 준비를 하더군요. 그런데 요즘 집값이 어디 만만한가요? 전셋집 알아보던 큰아들에게 조용히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보태준 돈으로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한 아들을 보며 난생 처음 일하는 보람을 느꼈죠. 둘째 결혼할 때도 비슷한 금액을 보태주었고 아들들에게 우리 세 사람만의 비밀이라는 다짐을 몇 번이나 받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매달 조금씩 넣던 적금의 만기가 되었는데 제가 일 때문에 방문이 늦어지자 은행 직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본인이 아닌 저를 찾으니 수상하게 여긴 남편이 추궁을 하기 시작했죠. 은행에서 왜 당신을 찾아? 당신이 은행 거래할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러게 말이에요. 뭐 착각을 했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저 사람들이 독심술 있어? 알려주지도 않은 당신 이름을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해? 아유, 무슨 사은품 하나 주려나 싶어서 지나가는 길에 그냥 통장 하나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 봐요. 천 원 한 번 넣어두고 안 쓰니까. 천 원은 돈이 아니야? 거기 왜 그냥 둬? 언제 그랬어? 몰라요. 잘 기억도 안 나요. 너 돈 많다? 천 원이 어딘데 그걸 기억도 못해? 당황스러웠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넘겨보려 애를 썼는데 마트에 손님이 뜸한 시간이 되자 남편이 외투를 입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 가요? 나 은행 좀 다녀올 테니까 또 돈 아깝게 어디 전화질에서 수달 떨지 말고 가게 잘 보고 있어. 은행은 갑자기 왜요? 갈 일이 있으니까 가지. 당신 통장 좀 줘봐. 통장 은 왜요? 무슨 통장 이요? 침착 하려 했는데 당황해서 말을 더듬고 말았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놀래? 수상하게 아까 그 천원 넣은 통장 달라고 이자 얼마나 붙었나 찍어보게 아유 천원에 이자가 붙어야 얼마나 붙어요 그냥 둬요 야 너 배가 불렀구나 아직도 돈 천원이 없어서 빵 한쪽 알이 못 사먹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내가 내가 나중에 시간 날 때 가서 찍어볼게요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어디 있나 생각도 안 나요 가서 찾아봐 가는 길에 찍어보면 되지 언제 또 시간 내서 나가 시간이 돈이야 남편 남편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마트에 붙어있는 살림집에 들어가 통장을 찾아오라고 울음장을 놓았어요 찾아보는 척 안으로 들어갔다 한참 후에 나와서 잃어버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너 미쳤냐 정신이 있어 땅 파면 그 돈이 나와 얼른 가서 통장 없이도 찾을 수 있나 물어봐 은행에 가는 척 나갔다 들어와 천원에 10원짜리 한두개 보태 내밀었죠 그제야 남편은 도끼논을 풀더군요 그렇게 무사히 지나가나 했는데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 통장을 남편이 모를 곳에 숨겨야 해서 고민하다 선택한 곳이 장롱 소곡한 아래였어요 자기 손으로 양말 한 번 안 챙기는 사람이니 열어볼 일도 없고 서랍을 뺀 다음 그 아래편에 두면 절대 못 찾을 거라 생각했죠 신문에 싸고 검은 봉지에 한 번 더 싸서 그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잘 버티고 있었는데 은행 사건 후 의심이 생긴 남편이 제가 목욕을 간 사이 온 집안을 홀랑 뒤집어 놓았던 겁니다 집에 들어서자 남편이 노발대발하며 무서운 기세로 욕을 퍼부었어요 너 얼마나 빼돌렸어 야 내가 도둑년을 집에 두고 문단속을 그렇게 열심히 했네 도둑년인 줄도 모르고 40년이 넘도록 옆에 끼고 먹이고 입히고 한 내가 미친놈이지 먹이고 입히고 내가 그동안 노예로 산게 몇 년인데 땡전 한 푼 못 받고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있나 배불리 먹을 수가 있나 총노릇도 이런 총노릇이 없었는데 먹이고 입혀 허 이게 미쳤나 너무 잘못 먹었냐 납작 엎드려 빌어도 시원찮을 파네 돌았어 빌긴 내가 왜 빌어 40년 넘게 남의 집에서 식모를 살아도 재벌이 됐겠어 그거 몇 푼 급할 때 쓰려고 좀 모은 게 도둑이야 내가 번 돈 내가 쓰는 것도 도둑이냐 니 돈 그게 왜 니 돈 이야 내가 피 땀으로 번 내 돈 이지 너 경찰서 가서 쇠고랑 차야 정신 차릴래 감히 내 돈에 손을 대놓고 적반하장도 본수가 있어야지 경찰 그래 불러 불러서 어디 누가 잘했나 따져보자 돈 한 푼 안 주고 개고생 시킨 니가 잘못했나 종로를 타면서도 자식들이랑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친 내가 잘못했나 저도 이 판 이 판 이 판 이 판 이 판 그동안 쌓아뒀던 서름을 토해내며 악다구니를 썼더니 남편은 저를 끌어내 문 밖으로 내팽개 치더군요 너 그동안 내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지 어디다 얼마나 숨겨뒀는지 몽땅 찾아서 내 앞에 가져오기 전에는 집에 기어들어올 생각도 하지마 저는 목욕 다녀오던 차림 그대로 맨발로 쫓겨났습니다 나가라는 남편 말에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 드는 건 뭘까요 저는 그 길로 큰아들 내로 찾아갔네요 놀란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말하니 보태준 돈 대출받아 갚을 테니 집으로 들어가라 하더군요 싫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돌려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일주일간 큰아들 집에서 지냈어요 결혼하고 그렇게 몸편하게 지내본 적이 없는 것 같았죠 며느리가 해주는 밥 먹고 저녁이면 아들이 사오는 야식을 먹으며 잠도 푹 자다 보니 이게 사는 거구나 싶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좋다 해도 아들 집에 계속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손주들과 제 식구들만 살기에도 비좁았고 무엇보다 며느리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제 앞에서 싫은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아들과 투닥투닥 하는 소리를 들으면 나 때문인가 싶어 편치가 않았습니다 이후 제게 버럭한 남편을 찾아가 이혼하자고 하니 남편은 황당해 했어요 자기 돈 주기 전에는 절대 못한다고 난리더군요 소송하면 결혼하고 모은 재산을 이혼할 때 나눠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라디오에서 법률 상담하는 걸 들으니 그렇더군요 군말 없이 이혼해 줄 테니 도장 찍으라 했죠 남편은 못 믿는 눈치더니 며칠 후 연락해 그러겠다 하더군요 아마 여기저기 찾아본 모양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서류를 보내놓고 제가 모은 돈을 똑같이 아들들에게 나눠주었어요 결혼할 때 보태주고 남은 돈이라 얼마 되진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그거라도 더 주고 싶은 게 어미 마음이더군요 오갈 곳이 없어진 저는 가방 하나 들고 발길 닿는 곳을 떠돌다 어릴 때 살던 동네에 있는 절에 들어갔습니다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역사가 깊어 신도가 꽤 많은 절이었죠 마침 사람을 구한다기에 절에서 기거하며 공양주 보살을 하기로 했네요 조용한 절에서 지내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더군요 해야 할 일을 마치면 법당에 들어가 기도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면 남편에 대한 원망도 그동안 마음에 쌓였던 서름도 다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그날은 그날은 탈이 나실까 걱정됩니다 예 스님 몇십 년을 고단하게 일했는데 막상 쉬려고 하면 잘 안되더라구요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법이죠 이리와 차 한잔 들고 하세요 예 국화차 아니에요? 작년에 된서리피의 만개한 꽃들만 골라 만들었습니다 향이 괜찮을 깹니다 예 어려서 저희 어머니도 10월 말이 되면 제 손을 잡고 근처 산 초입으로 국화를 따로 다니곤 하셨어요 그래서 찬바람 부는 가을에는 학가산 자락에서 국화 따던 생각이 나요 학가산을 아세요? 예 어릴 때 여기 안동에 살았어요 산세가 높지 않아 초입까지는 어린 제가 다니기에도 많이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기침에 좋다고 어머니가 매년 국화차를 만들어 아버지께 드리고 나셨는데 소금물에 살짝 씻어 그늘에 말리면 그 향이 온 집안에 퍼지곤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장기침이 심하셨거든요 어릴 때 안동에 사셨어요? 예 제가 여기서 태어났어요 갓난아기 때 피난 가느라 잠깐 떠났다 다시 돌아와 열세 살까지 살았네요 예 혹시 형제가 몇이나 있으세요? 제가 참 박복해요 동생 하나 있었는데 몇 해 전에 먼저 보냈어요 오빠가 있었다는데 난리통에 죽었다나 봐요 저 태어나기 전엔 그 오빠랑 국화 따로 다녔다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목수셨는데 몸이 많이 허약하셨는지 자식을 많이 못 낳으신 모양이에요 또 제 어릴 적 기억에는 누워계시던 아버지 모습이 더 많아요 혹시 오빠는 어떻게 헤어질 때 일곱 살이었다던데 저는 태어난 지 백일도 채 안 됐을 때라 오빠에 대한 기억은 없죠 어린 자식 먼저 보낸 어머니가 하도 마음 아파하셔서 난리통에 피난 가다가 잃어버렸다는데 아마 죽었을 거라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혹시 집에 찾아올지 모른다고 다른 데 가지도 못하고 다 무너진 집에 돌아와 살았어요 오빠가 언청이었다나 봐요 그걸 제일 마음 아파하셨어요 동네 아이들한테 놀림당하고 그랬던걸 요즘에는 어려서 치료한다는데 그땐 못했겠죠 혹시 어머님 함자가 어떻게 되세요 김 영자 선자 쓰셨어요 왜 그러세요 다른 거 다른 거 들은 건 없으세요 제 넋두리 같은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시던 주지스님이 갑자기 눈시울을 불키셔서 저는 하던 말을 멈췄습니다 아마 가엾은 중생에게 측은지심이 생기셔서 그런가보다 생각했죠 소승 소승도 어릴수 전쟁고 전쟁고 하였죠 옛일곱살쯤 되었는데 갓난아기 러브는 어머니를 따라가다 손을 놓치고 영영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렴풋이 아버지가 목수일을 하셨던 기억이 있고 기침이 심하셔서 자모께서 국화차를 끓여드리곤 하셨어요 산이름은 기억이 분명치 않으나 가을이면 어머니와 국화를 따로 다녔죠 스님 전쟁고 전쟁고 고하로 살다 자상가의 도움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언청이 수술을 받았어요 그게 2년이 되어 소승을 양자로 삼아주셨죠 저는 스님의 말씀을 듣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죠 고국에 돌아와서 기억을 더듬어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학가산 초입 산세가 눈에 익어 동네를 돌아보다 희미한 기억 속 고향의 모습과 비슷해서 이곳 사찰에 자리를 잡은 거고요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 함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해요 아버지가 선아 선아 하고 부르셨던 것만 기억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의 차가 나의 차가 많으셨어요 어릴 적 동네 꼬마였다고 영선이를 줄여서 선아 그렇게 부르셨어요 두 사람 다 말문이 막혀 한참을 서로 바라만 보았습니다 저는 기억에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세상에 나의 형제자매는 아무도 없구나 생각하던 저에게 죽은 줄만 알았던 오빠가 나타난 것입니다 저희는 어쩌면 부모님이 두 사람의 발길을 고향으로 돌려 서로 만나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랄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오빠는 전쟁 고아 수용시설에 있다가 일본에서 자주 성가한 우리나라 동포의 도움으로 그곳으로 건너가 수술을 받았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 오빠를 일본에 데려가 주신 분은 결혼은 했지만 몸이 약한 아내 때문에 후사가 없었다더군요 그런데 마침 오빠를 가엾게 여긴 이 자산가가 오빠를 양자로 삼아주셨답니다 그래서 오빠는 비록 친부모는 잃어버렸지만 양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부족함 없이 자라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빠의 양부는 그야말로 대단한 자산가였던 모양입니다 오빠는 엄청난 유산을 받아 넘치는 부를 가졌지만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더군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와 전국을 돌며 자신의 뿌리를 찾아보려 노력했고 그 와중에 불교에 입문하게 되었답니다 교리를 공부하며 깨달음을 얻은 오빠는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고 속세를 떠나며 많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어요 하지만 언제 가족을 찾을지 모른다는 희망에 일부를 남겨두었다며 저에게 그 남겨둔 재산을 증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에 저는 그만 기암하고 말았죠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는 금사라기 땅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공양주 보살에서 건물주가 된 것이죠 죽은 줄 알았던 피부체를 만난 것도 놀라운 일인데 제가 건물주가 되다니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네요 저는 몇 년 전에만 오빠를 만났다면 막내 동생을 보내지 않아도 됐을 거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도 안타까워하며 막내를 위한 천도제를 지내주었죠 얼마 후 외삼촌을 찾았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네요 엄마 아버지가 큰일 났어요 네 아버지 돈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구박하던 내가 없으니 배 두드리며 잘 살 텐데 왜 아버지가 검찰청사층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돈을 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나오는 그 보이스피싱에 속았다고 네 그냥 조금 당하신 게 아니에요 어머니 나가시고 혼자 마트하려니 힘이 드셨는지 가게 그만두고 다른 업종 해보시겠다고 정리하셨는데 가게 처분한 돈이랑 예금 있던 거랑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당하셨어요 뭐야 아니 그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 그걸 속아 돈이라면 10원 한 장에도 벌벌 떨면서 그 많은 돈을 그렇게 쉽게 날렸다는 게 말이 되니 오히려 그래서 당하신 거예요 아버지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이용됐다고 지금 사기 집단이 전부 인출해가게 생겼으니 바로 검찰청 계좌로 모두 옮겨야 한다는 말을 경찰에서 수사 중이긴 한데 거의 찾을 확률이 없나 봐요 워낙 조직적인 놈들이라 저는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었죠 남에게 아니 가족에게도 그렇게 인색하던 사람이 그리 쉽게 사기를 당했다니 한두 푼도 아니고 가게 정리한 돈까지 몽땅 날렸다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버지가 뭐 친하게 지내는 이웃이 있길 하세요 TV를 보세요 돈 벌 줄만 아셨지 세상 물정에 너무 어두우셨어요 누가 충고를 해도 잘 듣지도 않으시고 하긴 남편은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모임이다 뭐다 돈 쓸 일만 생긴다며 이웃과도 벽을 쌓고 살았어요 게다가 전기세 나오는데 바보 상자는 왜 보냐며 TV도 잘 보지 않았죠 결국 자기 께에 자기가 넘어간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생 벌어 손에 줄 줄만 알았지 한 푼 써보지도 못한 돈인데 그렇게 허무하게 날렸으니 지금 남편이 제정신일 리가 없겠구나 싶더군요 반면 자식들에게 저의 근황을 전하니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네요 외삼촌께 인사드리러 오라 당부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끔찍하게 믿던 남편이지만 쫄딱 망했다는 소식에 마음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오빠를 보러 절에 다녀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찾아왔어요 여긴 왜 온 건가 싶어 이유라도 들어보자 하고 있으니 뻔뻔한 얼굴을 들이밀며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당신 소식은 들었어 아 그래 그렇게 부자오빠를 두고 왜 몰랐어 맨발로 내쫓을 땐 언제고 여긴 뭐 하러 왔어요 내가 언제 내쫓았다 그래 이혼은 당신이 하자 했잖아 나는 헤어질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겼어요 재산 나누자는 소리 안 하고 헤어져 주겠다니 얼씨구나 도장 찍은 게 누군데 그래요 당신이 지금 나한테 감정이 좀 안 좋은 건 알아 근데 어디 그게 나 혼자 잘 살려고 그랬나 그게 다 아껴서 우리 노자금 다 당신 돈이지 내 돈이 어딨냐면서요 노자금은 무슨 당신 주면 다 자식들 입에 털어넣어주고 우리 늙어서는 쪽박잘기 뻔해서 그랬지 그렇게 몰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어서 가요 그 얼굴 마주하기 싫으니까 내 얘기 들었지 세상 죽일 놈들이 내가 그 생각을 하면 아직도 숨이 안 쉬어져 아니 그걸 속아? 세상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그거 하나 분별을 못하고 재산을 다 퍼줘? 그놈들이 너무 정신없이 홀려대고 다그치는 바람에 난 정말 검찰인 줄 알았다니까 그게 언제적 수법인데 그런 거에 속아 참 딱하우 그치 내 딱하지 그래 우리 산세월이 얼만데 내가 이리 길바닥에 남게 생겼는데 당신이 날 좀 도와줘야지 어쩌겠어 입으로 꺼내놓는다고 그게 다 말인 줄 알아요 도와줘? 누가? 내가? 가게 정리한 돈까지 싹 다 털렸어 내 통장이 배포 통장이라 도둑놈들이 싹 다 꺼내 갈 거라잖아 한 푼이라도 안 뺏기려고 싹 다 옮겼더니 아이고 장해요 더는 말 섞기 싫으니까 어서 가요 많이 달라고 안 해 나 방 한 칸 없고 뭐 조그만 전방이라도 할 만큼만 좀 도와줘 집도 비워줘야 하게 생겨서 당장 갈 곳도 없어 당신 나 내쫓을 때 나 갈 곳 있나 걱정했어요? 어디 나한테 그딴 소리를 해? 결국 내가 당신 나가라 해서 오빠 만난 거 아니야? 사실 내가 은인이지 당신이랑 오빠 둘 다 나한테 절해야 돼 절? 어쩜 인간이 저렇게 편하질 않을까 정신 차리려면 멀었어 어서 가요 정말 이럴 거야? 건물 받았다며 그 재산 세 발의 피도 안 될 텐데 그거 못 도와줘? 내가 그랬지? 나를 통째로 받았어도 너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으니까 당장 나가 사람 불러줘요? 사람 불러서 끌어내기 전에 도와줘요? 나를 도와줘요? 나를 도와줘요? 나를 도와줘요? 그때는 건물주가 된 오늘의 제 모습을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네요. 여러분의 앞에도 어떤 내일이 찾아올지 알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잊지 마세요. 비록 오늘이 너무 고단하다 해도 내일은 꿈같은 일이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럼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의 남편을 잃고 홀로 딸 하나를 잃은 여자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기 마련일 겁니다. 하던 일이 잘못되어 큰 손해를 입을 때도 있고 소중한 누군가가 곤란을 겪거나 심지어는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기도 하죠. 저는 그런 일을 40대에 겪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던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며 어느 날 갑자기 저 혼자 딸아이를 키워야 하던 때가 그런 시기였죠. 남편과 저는 작은 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30대부터 시작한 공장은 처음엔 참 많이 어려웠어요. 기술자 출신 남편이 물건을 정말 잘 만들었지만 이름도 없는 공장의 물건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창고에 물건은 쌓여가고 긁어모은 돈은 바닥을 보여가는데 팔릴 기미는 안 보였죠. 그땐 정말 하루하루가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저는 언젠가는 꼭 잘 될 거라는 막연한 확신이 있었고 오로지 그 믿음 하나만 붙들고 고통의 시간을 견뎠습니다. 남편은 없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고민했고 저는 저대로 공장의 회계를 맡으며 알뜰살뜰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 머릴 싸맸죠. 그렇게 거의 5년가량을 버텼습니다. 지금도 가끔 당시의 꿈을 꾸곤 하는데 딱히 악몽은 아닌 것 같은데도 일어나 보면 식은땀이 범벅이 될 정도죠. 그래도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는지 시간이 흐르며 남편이 만든 제품의 품질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름아름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거래처도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공장의 살림도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료를 사오면서 대금 결제를 못할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공장에서 번 돈으로 살림에도 보탤 수 있을 정도가 되었죠.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으니 이제는 행복하게 살릴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더군요. 공장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직원도 제법 늘어나서 이제는 어디 가서 사장이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가 되었을 때쯤 사고가 터졌습니다. 늦게까지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던 남편이 그만 사고를 당한 겁니다. 집에서 딸을 돌보다 사고 소식을 들은 저는 부리나케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너무 늦었더군요. 남편은 고생해서 번 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한동안은 정말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제게 있어 남편은 사랑하는 사람, 딸아이의 아빠인 동시에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낸 동지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모든 것을 의지하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 도저히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어린 딸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마음을 잡아야지, 잡아야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 멍하니 있는 저를 보며 화들짝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저를 붙잡아준 건 다름 아닌 딸이었어요. 제 딸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희 딸이 어려서부터 좀 영특했습니다. 20대 후반에 낳은 딸을 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장을 시작하면서 남편도 저도 딸아이를 돌볼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물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기본적인 것들이야 했지만 남들처럼 시간을 내서 놀아주거나 할 순 없었죠. 저희 부부의 30대는 고난의 시간이었고 인내의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딸아이는 정말 잘 자라주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스스로 준비해서 등원했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뭐 하나 손댈 게 없었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랬을까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어린 것이 제 부모 어려운 걸 알아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렇게 뭐 하나 손댈 것 없이 알아서 잘한 딸은 공부도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똑똑하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당시엔 전화 남편이나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초등학생이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하겠냐 싶었던 거죠. 그냥 선생님들께서 딸아이를 예쁘게 보셨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네요.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가고 또 고등학생이 되면서 그게 단순히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유가 없어서 학원이고 가외고 아무것도 시키질 못했는데도 딸아이는 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사실 엄마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제 얼굴에 침뱉기라는 건 알지만 저희 딸은 정말 혼자 크다시피 했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땐 신경만 못 써준 게 아니라 생활도 어려웠어요. 끼니를 굶을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옷 한 벌 사주는데도 몇 날 며칠을 고민해야 할 정도였죠. 중학생이 되면서 생활이 좀 나아졌지만 그렇다고 크게 여유가 생긴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학용품, 문제집 사줄 정도는 됐던 건데 그런 환경에서도 딸아이는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늘 고마우면서도 미안하고 참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제가 정신을 놓아버리자 보다 못한 딸아이가 저를 붙들고 그러더군요. 엄마,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도 어떻게든 마음을 잡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엄마, 나도 아빠 그렇게 떠나고 슬프기는 마찬가지야. 하지만 사람이 할 일은 해야 하는 거잖아. 엄마가 이러고 있으면 먼저 떠난 아빠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알아. 아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널 생각하면 얼른 털고 일어나야 하는데 가슴이 뻥툴린 것처럼 허해서 뭘 할 수가 없어. 엄마한테 나까지 신경 쓰라는 말 안 해. 나 아직 고등학생이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근데 엄마, 지금 엄마만 바라보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생각 안 해?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만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니. 공장 사람들 말이야. 아빠가 그렇게 떠났으니 공장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겠어. 우린 아빠를 잃었지만 그 사람들도 직장을 잃게 생겼잖아. 나는 잘 모르지만 공장에 알아서 손자 돌아가는 것도 아닐 텐데 엄마가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어떡해. 그렇지. 하지만 엄만 공장 운영할 자신이 없는데. 어차피 아빠는 기술 쪽만 신경 쓰고 나머지 경영은 엄마가 다 했잖아. 그냥 직원들 불안해하지 않게 지금까지처럼 하면 돼. 그런데 넌 어떻게 그렇게 공장 일을 잘 하니? 아빠, 엄마, 딸인데 그 정도도 모르겠어? 엄마, 아빠 세상 떠난 지 벌써 반년이야. 아빠를 잊을 순 없겠지만 그렇다고 멀쩡한 사람들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순 없잖아. 우리 생활도 걱정해야 하고 힘들겠지만 조금만 버텨, 엄마. 나 대학교만 졸업하면 바로 엄마 도우러 올게. 뭐? 네가 공장 일을 한다고? 너처럼 똑똑한 애가 왜 공장 일을 해? 공장은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이쪽으로 신경도 쓰지 마. 나 좋은 대학 가서 대기업 들어가야지 무슨 공장 일을 해. 평소 그저 알아서 잘 크고 있다고만 생각했던 딸이었는데 언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공장 직원들의 생계까지 걱정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게는 그게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남편 떠난 슬픔에 빠져 어린 딸아이마저 하는 생각을 저는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딸아이의 충격욕법 덕분이었는지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거의 노타시피 했던 공장 일도 다시 챙겼고 딸아이에게도 더 신경을 썼죠. 마음은 여전히 허전했지만 그 허전함을 일로 채웠어요. 그러자 공장은 다시 정상화되었고 그제야 딸아이도 안심하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저는 오로지 공장만을 바라보며 하루를 살았습니다. 처음 시작은 저희 가족 먹고 사는 정도만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공장인데 이제는 저희 가족 말고도 공장에 목맨 사람들 때문에라도 열심히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기술직 직원도 뽑고 전문 영업직도 뽑았습니다. 그저 현상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안 됐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회사를 키워야 했어요. 그 사이 딸아이는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지 않은 대학의 경영학과에 입학했죠. 합격 통지서를 보여주는 딸을 보며 그날 얼마를 울었던지 저보다 더 강하고 똑똑한 딸아이가 고맙고 또 미안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로서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했는데 혼자서 너무나 잘 커버렸더군요. 그 후로도 딸아이는 제 손을 전혀 타지 않고 모든 걸 혼자 해냈습니다. 제가 엄마로서 해준 건 4년간 학비를 내준 것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공장도 제법 잘 돌아가서 돈이 부족한 환경이 아니었는데도 딸아이는 모든 생활비를 알아서 벌었습니다. 얘기하기로는 사회 경염도 할 겸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자식이 너무 모든 걸 혼자 해내버리면 부모는 마음이 안 좋다는 걸 말이죠. 대학을 졸업한 딸아이는 취업도 잘했습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대기업에 단번에 입사한 거죠. 그때부터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회사 때문에 서울로 가게 된 딸의 전세금 대준 게 마지막이었어요. 이제는 사실상 분가해버린 딸아이는 일이 바빠 얼굴도 보기 힘들었네요. 명절이나 되어서야 하루 이틀 간신히 얼굴을 볼 수 있었죠.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공장에 기계 청소 때문에 작업이 없어서 일찍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휴일도 아니고 평일 그 시간에 딸아이가 집에 있더군요. 저는 반갑기도 하고 좀 놀라서 딸에게 물었죠. 이 시간에 네가 어쩐 일이니? 연차 냈니? 그러자 딸아이가 핀잔을 주더군요. 엄마는 엄마는 딸이 왔는데 반갑지도 않아? 당연히 반갑기야 반갑지. 그런데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온 게 이상해서 그러지. 이상하기는 딸이 엄마 보고 싶어서 왔다는데 이상할 게 뭐가 있어? 말투는 평소처럼 차분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금 지쳐 보이기도 하고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분명 뭐가 있긴 있는데 말을 하지 않으니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괜히 추궁하던 물었다가 딸의 기분이 상할까 봐 말을 돌렸습니다. 그나저나 모처럼 왔는데 집에 먹을 게 마땅치가 않네. 에이 뭐 대단한 사람 왔다 그래. 그냥 엄마가 먹던 거 같이 먹을래.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어떻게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나가서 장 좀 봐올게. 해물탕 괜찮지? 해물탕 좋지. 그러지 말고 같이 나가자. 그래. 그렇게 저는 갑작스럽게 딸과 함께 마트에 가게 됐습니다. 좀 얼떨떨하긴 했지만 딸과 함께 이것저것 장을 보니 즐겁더라고요. 저나 딸이나 모두 술을 즐기지는 않지만 모처럼 만났으니 회포도 풀 겸 소주도 몇 개 샀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 해물탕을 두고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던 중 슬슬 분위기가 되었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딸, 이제 솔직히 얘기해봐. 너 무슨 일 있지? 그러자 내내 웃던 딸아이의 얼굴이 금세 굳어지더군요. 그렇게 꽤 오래 말을 삼키던 딸은 힘겹게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나 나 회사 그만뒀어. 그땐 솔직히 가슴이 철렁했어요. 회사를 그만뒀다고 말할 때 딸의 표정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먼저 이유를 묻진 않았어요. 물론 마음은 몇 번이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딸아이가 마음을 추스르고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딸아이는 회사를 그만뒀다는 말을 꺼낸 후로 한참을 술잔만 바라보더군요.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까지 정말 잘했다. 고등학교 때는 기본 학원에 과외까지 받는 친구들보다 대학도 더 잘 갔고 대학교 때도 잘한다고 교수님들한테 칭찬도 많이 받았어. 덕분에 대기업에 취직도 했고 뭐든 열심히만 하면 결과도 좋았어. 그런데 회사는 다르더라. 이어진 딸아이의 이야기는 참담했습니다. 저희 공장 같은 작은 회사는 직원도 많지 않고 한 명 한 명 하는 일이 눈에 보여서 누가 잘하고 열심히 하는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리가 생기고 여력이 되면 그런 직원들부터 승진시킬 수 있고요. 하지만 대기업은 달랐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걸로 성과를 내도 그게 내 성과가 아니더라고. 상사들은 내 성과 가져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위해선 내가 누군지도 모르니 그냥 윗사람들 말만 듣고 난 그냥 부속품이었어. 아무것도 아닌 부속품. 결국 딸아이가 사표까지 쓰게 된 이유는 좌절감 때문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살면서 한 번도 이렇다 할 좌절이나 실패를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능력도 뛰어났고 성격도 좋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기업에선 그런 것 때문에 일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니더랍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윗사람의 말도 안 되는 지시에 따라 일이 추진되고 그게 잘못되면 당연하다는 듯 아랫사람에게 책임이 떠넘겨졌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다 한 번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거의 매번 그런 식으로 일이 처리되니 딸아이도 더는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나오고만 것이었어요. 근데 사실 어느 회사나 윗사람의 판단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뭔가를 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당장 저만 해도 짜잘한 일은 직원들에게 맡기지만 뭔가 큰 일은 전부 제 독단으로 결정 내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제 회사고 성공도 실패도 전부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딸아이가 회사를 그만둔 얘기는 제게 그저 핑계처럼 들렸습니다. 만약 저희 직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회사라는 조직의 구도상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라고 한마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속으로는 몇 번이고 그런 생각을 했지만 차마 딸한테는 그런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제 딸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딸아이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딸아이는 지금까지 모든 일을 스스로 해냈던 아이였잖아요. 저는 그런 딸에게 충고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딸아이가 이번엔 또 저희 공장에 취직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죠. 뭐? 네가 왜 우리 공장에 다녀? 왜? 나는 다니면 안 돼? 나 일 모르는 거 아니야. 전 회사에서 어지간한 일은 다 해봤다고. 잘할 수 있어.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넌 다른 일을 해야지. 좀 더 발전적인 일 말이야. 공장은 발전적인 일 아닌가? 엄마 사업이잖아. 나중에 물려받으려면 미리 미리 배워둬야지. 뭐... 뭐라고? 자리를 잡느라 고생한 기간이 좀 길긴 했지만 공장은 이제 나름대로 잘 굴러가는 편이었습니다. 업계에서도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알 정도로 이름도 알려져 있고 내 실도 다 젖어서 빚도 거의 없는 편이었습니다. 막말로 한 1년 일감이 없어도 망하지 않을 정도의 자산도 있었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남편과 저의 문제였습니다. 딸에게 공장을 물려줄 생각 따윈 추호도 없었어요. 일은 많은데 돈은 안 되고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오려는 사람도 없고 1년 12달 문제에 문제만 일어나는 공장을 뭐 좋다고 딸에게 물려주나요. 그래서 적당한 때가 되면 공장을 처분하고 그냥 재산으로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너무 당연하다는 듯 공장을 물려받겠다더라고요. 너 공장 운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니? 엄마가 하니까 쉬운 줄 아나 본데 일은 힘들고 돈은 안 되는 게 공장 운영이야.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고 얼른 다른 일자리 알아봐. 유산은 나중에 공장 처분한 돈으로 줄 테니까. 뭐야? 엄마 공장 처분하려고? 그럼 뭐 엄마는 천년만년 공장 운영하리? 엄마도 나이가 있는데 좀 편하게 살아보자. 길어야 10년이야. 그 안에 공장 처분할 거야. 엄마가 공장 처분하면 직원들은 어떻게 하라고? 너 예전에도 한번 그런 소리를 하더니 또 그러니? 공장 경영하는데 어떻게 사람만 신경 써. 내가 물려받으면 되잖아. 나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공장 판다는 소리 하지 마. 지지배가 아유 왜 이렇게 고집이 세. 내가 누구 딸인데? 참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절 닮아서 고집 세다는 소리를 할 때는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결국 딸아이를 회사에 입사시키게 되었네요. 처음엔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왜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깨끗한 사무실에서 한 손엔 커피 들고 컴퓨터 화면 들여다보면서 전화나 받던 아이가 정신없고 시끄러운 데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가 터지는 공장 일에 잘 적응할지 걱정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다르잖아요. 학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아무래도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는 게 공장이라 사람들이 좀 거친 편이거든요. 남자가 많아서 말도 거칠고요. 그런 곳에서 곱게만 자란 딸아이가 잘 해낼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딸아이를 입사시키고 나니 제 걱정이 무색하게 너무나 잘 적응하더라고요. 딱히 뭘 시켜야 할지도 모르겠던 차에 딸아이가 이전 회사에서 하던 일이 마케팅이라 이참에 마케팅 부서를 만들어 딸아이에게 맡겨놨는데 생각보다 엄청 잘하더군요. 일을 잘한다는 게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 모든 게 무척 체계적이었어요. 큰 기업에서 일을 배워서 그런지 뭘 해도 다 일에 선우가 잡혀있고 이건 왜 해야 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직원들 모두 녀석이 제 딸인 줄도 모르고 중소기업에 대기업 출신이 경력직이라고 와서 거들먹거린다고 툴툴댔는데 두어 달이 지나고 나니 어느샌가 딸아이가 꽉 휘어잡았더군요. 딸아이 덕분에 일에 체계가 잡히니 터질 사고가 안 터지고 두 번 손댈 일이 한 번으로 줄어드니 누구도 불만이 없었어요. 그런 딸아이는 순식간에 회사에 녹아들었습니다. 이전 회사에선 회식이 있는 날에는 출근하면서부터 죽상이 돼서 나갔던 아이가 지금은 오히려 회식을 기다리더라고요. 직원들도 다 좋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하다면서 말이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업계가 워낙 뻔해서 어느 날 갑자기 매출이 늘어날 순 없어요. 대신 딸아이는 쓸데없는 비용을 줄였습니다. 버는 돈은 똑같아도 나가는 돈이 줄어드니 절로 이익이 늘어나더군요. 덕분에 성과급도 두둑해지니 그게 누구 덕인지 아는 직원들은 하나같이 딸아이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녀석이 될 딸이라는 건 끝끝내 모르더군요.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딸아이가 세운 체계가 서서히 자리를 잡자 덩달아 제가 할 일이 줄어들더군요. 전처럼 매일같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알아서 공장이 굴러가자 슬슬 은퇴 생각이 났습니다. 어쩌다 보니 남편 대신 억척스럽게 공장을 꾸려왔지만 사실 제 적성에 맞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이제는 믿음직한 딸아이까지 있으니 슬슬 물려주고 떠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그때쯤이었어요. 생전 그런 소릴 안 하던 딸아이가 만나는 남자가 있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만나는 사람? 네가 웬일이니? 엄마한테 그런 소릴 다 하고 내가 뭐 엄마한테 그런 거 숨기고 할 나이야? 지금까지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서 말 안 한 거야. 뭐 그래 너도 곧 서른인데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사람 한 명쯤은 있어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인데? 그게 우리 공장 사람이야. 우리 공장? 직원이라고? 순간 머리가 멍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가 만난다는 사람을 듣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학벌 좋은 딸아이가 공장 사람을 만나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여러 직원을 만나면서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똑똑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잘 알거든요. 다만 제가 놀란 이유는 그 직원의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작은 회사는 직원 채용을 다 아름아름 하게 돼요. 대기업처럼 공채로 뽑는 건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 믿을 만한 직원의 추천을 받아서 채용하기도 벅차거든요. 딸아이가 만난다는 직원도 그런 직원이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라면 그 친구를 추천한 게 회사의 협력업체 사장이자 남자의 부모님이었다는 점이었죠. 아 오 대리 사람 좋지 일몰이도 있고 엄마도 아는구나 오 대리님 성격도 진짜 좋고 무엇보다 나한테 엄청 잘해줘. 오 대리가 너 내 딸인 것도 알아? 아니 아직 몰라 몰라? 왜 아직도 말을 안 했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놀라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나랑 만나는 사람은 날 보고 좋아해야지 엄마가 누군지에 따라 마음 바뀔 사람이면 그런 사람은 안 만나는 게 나아 말은 맞다만 오 대리도 놀라긴 하겠다 만나는 사람 어머니가 자기 회사 사장이라고 하면 아직은 그냥 좋은 감정 만나는 사이야 나중에 좀 더 확실해지면 그때 얘기하려고 그래 그건 전적으로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지 아무리 제 딸이지만 요즘 아이들의 생각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아이도 그렇고 직원의 나이도 30대 초중반이라 아무래도 결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이들인데 서로 부모님 이야기를 안 했다니 어떻게 간섭하긴 좀 어려운 문제라 내버려 두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일로 터지더군요 그날은 저희가 물건을 납품하는 대기업에서 행사가 있어 아침 일찍부터 서울로 출장을 간 날이었습니다 어차피 이젠 저 없이도 공장은 잘 굴러가니 별 걱정 없이 모처럼 맘 편하게 다녀왔죠 오전 내내 이어진 행사가 끝나고 회사에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로는 서울에서 친구도 만나고 하면서 좀 늦게 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거기서 그만 못 볼 꼴을 보게 된 거죠 공장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입구에 웬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더군요 들어가지도 않고 뭐 하는 건가 싶어서 입구에 경비원에게 물었더니 난처해 하면서 안을 가리키더라고요 그곳엔 제 나이 또래의 여자 하나와 오델이 그리고 제 딸이 있었습니다 너 도대체 뭐니? 어디 이딴 공장에서 일하는 공순이가 감히 우리 아들을 건드려? 순간 이게 무슨 얘긴가 싶더군요 하지만 곧 제 또래의 여자가 딸이 만나는 남자의 어머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 공장에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 사장의 아내였던 거죠 엄마 제발 이러지마 이 사람 대학도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에도 있었던 사람이야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 다녔으면 뭘 해 지금은 그냥 공순이잖아 과거에 잘나가다가 지금은 별 볼일 없어진 사람을 내가 한두 명 본 줄 아니? 긴 말 필요 없다 당장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욱하더군요 당장 가서 머리채를 휘어잡고 내팽개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직 회사에는 저와 제 딸의 관계를 알리지 않았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직원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있는데 같이 뛰어들어 개싸움하는 꼴을 보이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화를 삭히며 심호흡을 하는데 여자는 그새를 못 참고 해선 안 될 말까지 내뱉고 말더군요 니까짓개 한 달 꼬박 벌어봐야 우리 집 개밥값이나 들 줄 알아 어디 주제도 모르고 귀한 집 자식을 넌 봐 자 너 같은 년한텐 우리 해피 밥값 정도면 딱이지 이거나 받고 떨어져 그러더니 무슨 종이쪼가리를 저희 딸 얼굴에 집어던지더군요 너무 황당해서 채통 지키는 것도 잊고 뛰어가 보니 무슨 애견용품점 쿠폰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개밥 쿠폰이었던 거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여자 남편이 하는 공장과 저희 공장의 관계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딸이 어디 가서 그런 무시를 당할 사람이 아닌데 공장에 다닌다고 그런 괄시를 받는 게 너무 열불이 났죠 그런데 제가 앞뒤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 한바탕 하려고 하자 딸 아이가 절 바라보더군요 모른 척 하려고 해도 끼어들지 말라는 뜻이 너무나 영역했어요 그 순간 피가 식더라고요 이 상황에서도 딸 아이는 회사 체면을 생각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냉정을 찾고 끼어들었죠 안녕하세요 전 이 회사 대표입니다만 그쪽은 누구시죠? 제가 세 사람 사이에 끼어들자 길길이 날뛰던 여자가 금세 낯을 바꾸더니 살살 웃으며 제게 인사하더군요 어머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 땡땡시럽 오대표 와이프예요 아 네 근데 사모님이 저희 직원에게 무슨 일이시죠? 아니 그게 여자가 여자가 얼버무리자 딸 아이가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볼일은 다 끝나신 것 같은데 이만 돌아가시죠 저희 회사 퇴근 시간입니다 뭐? 네 딸 아이가 쫓아내자 불쾌한 기색이 영역했지만 제 앞이라 화는 못 내더군요 그러자 곁에 있던 오대리가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회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걸로 그날의 일은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딸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딸 너 그런 일을 겪고도 오대리 계속 만날 거야? 응 도대체 왜 네가 뭐가 아쉬워서 아까 엄마도 봤잖아 내가 공장 다닌다고 난리치는 건 오대리님 어머님뿐이야 오대리님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신다고 도대체 나중에 어쩌려고 그래 지금은 오대리 어머니지만 만남 이어가려는 건 아니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평생 엄마 덕 보고 살았는데 이번에 딱 한 번만 더 엄마 덕 좀 보자 저는 음흥한 표정으로 웃는 딸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을 하려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딸아이의 속셈이 드러났습니다 그날은 마침 금요일이었는데 딸아이가 저보고 오대리 집에 가자고 하더군요 바로 어제 그런 일을 당해놓고 속도 없이 뭐 하는 짓인가 싶어 물었더니 어제 있었던 일을 갚아야 할 것 아니냐면서 거기서 저와 딸의 관계를 밝히겠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제 딸이 무서워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회사를 경영하면서 맺을 건 맺고 끊을 건 칼같이 끊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보복하거나 압력을 가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몇 번이나 그런 일을 당하면서 그게 얼마나 사람 피를 말리는 일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와 달리 딸아이는 그런 일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딸아이와 함께 오대리의 집에 도착하자 오대리의 어머니가 사납게 눈을 치켰뜬 채로 문을 열더군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아니, 대표님? 아휴, 대표님이 저희 집에 웬일이세요? 제 딸을 보고 소리를 지르려던 여자는 함께 있는 저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함께 나온 오대리도 의아이하는 기색이 영역했습니다 일부러 왔는데 이렇게 문 앞에 세워두실 건가요? 네? 아휴, 죄송합니다 누추하지만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자는 어리둥절해하며 저는 그런 오대표에게 저는 사정을 몰라 고개만 갸웃거리는 오대표에게 오대리와 저희 딸의 관계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까지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듣는데 제 딸이 아니었더라도 이런 표정이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워낙에 오래된 관계고 그간 교류도 많아서 오대표의 말에 여자는 그야말로 사색이 되더군요 어쩌면 저와 딸아이의 관계를 알게 되었을 때보다 더 죽을 쌍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랬던 양가가 지금은 사돈이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귀엽고 오대리와 결혼했어요 이제는 오대리가 아니라 오서방이라고 부르죠 오대표와도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안사돈은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더군요 따로 집을 사주겠다는데도 굳이 시댁에 들어가 사는 저희 딸 때문에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자기 입으로 그런 말까지 했으니 아무리 며느리라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보면 저희 딸이 참 고단수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랑 결혼도 하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피어잡았으니 말이죠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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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